오랜만입니다. 그리고 미안합니다. 꾸준히 노력해서 다이어트 성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요요가 50분 넘게 반복되니 더 이상의 의지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. 비난을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. 인생 최저 몸무게 65kg 찍을 때까지 우리 보지 맙시다. 어? 조금만. 이따가 보겠습니다. 뭐 그리 애를 썼나 싶기도 하다. 좀 누워버리면 편하네. 다시 시작할 힘이 생겨를 돌아올게요. 그리고 그 올 때 메로나라고 댓글 쓴 두 친구는 거주지를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상해를 봐하고 싶네요.